안녕하세요 저희 몇 점 맞았죠? 98점 저희가 95점에 가깝게 나와야 되는데 이 팀이 아까 점수가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한 번 더 몰라요 다 끊겨버렸어요 지금 혹시 바로 준비됐나요? 저는 바로 저는 그 눈에 그냥 참아주신 그 눈에 그 눈에 자꾸 말을 해버린 거야 나 볼 줄 알았어 나 찾길 바랬어 다 됐어 허나 며칠이 지나도 아무 소식조차 없어 항상 내게 너무 잘해줘 쉽게 생각했나봐 이제 바로 나 내 고집때문에 힘들었던 너를 이 바보야 진짜 아니야 아직도 나는 그렇게 몰라 너를 가지 사랑 나밖에 없는데 제발 나를 떠나 가 가지 마 오 축하합니다 와 다음주에 이쪽들이 나오는 거예요 다음주에도 잘해주세요 아이 좋아 아이 좋아 저희가 다음주에 노래방 또 오는데요 적당히 불렀습니다 95점이 딱 축하드려요 여러분 잘 불러주셔서 감사해요 다음은 노래방 말고 노래방 또 오세요 다음 시간에 또 뵈요 와 이렇게 셋이 노래공사 안녕 안녕 안녕